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구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구도는 제주민 제주도 회상, 남해상 등을 중심으로 3천에서 5천 피트 내외, 일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는 5천 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전국이 대체로 5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상 및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레이더 영상상 제주민 제주도 회상, 남해상,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수 액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시정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5km 내외로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삭빙은 8천 피트 이상 고도에서 제주민 남부지방, 남해상, 제주도 회상을 중심으로 예상되며, 오후에는 동해상을 중심으로도 예상됩니다. 난류는 3천 피트 내외 고도에서 제주민 남부지방, 남해상, 제주도 회상, 강원 등을 중심으로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민 대주도 회상, 남해상, 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도 지속되는 곳이 있겠으니,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수로 예상됩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약한 비는 낮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늦은 오후까지도 지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경우 시정과 운저고도가 VFR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